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실업인으로 구성된 순복음 비즈클럽이,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즈클럽은 교회 내 다양한 사역에, 헌신과 물질로 후원하자는 취지로, 2년 전 창립한 단체입니다. 사단 법인으로도 등록돼 있는 순복음 비즈클럽은 선교사 지원과 절염소 무료분양 사업 등 국내외 선교사업으로 보금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상준 장론은 비즈클럽은 교회와 목회자의 국내외 선교를 조력하는 단체라며 앞으로 청장년 CEO를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전문 병영인들이 가져야 할 꿈과 열정, 결단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글로벌 정신으로 한국과 세계, 통일 시대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 의료, 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모인 단체로서 한국교회 선교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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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